1, 2, 3, 탈락 편하게, 편하게 양양까지 1, 2, 3, 1, 2, 3 야, 들었다 얘 맞아, 맞아 자, 내리고 한 번도 안 바꿨어? 그 때 이후로 안 바꿨어요? 근데 바꾸기로 했잖아 시간이 많아 시간 많아요 대홍단 감자를 오마이걸 버전으로 오케이 빰빠바밤 빰빠바밤 이쪽, 그거까지 네 당당히 얘기했어 머리, 머리, 머리 여러분, 눈썹 올리세요 표정이 중요합니다 동글동글 우리 오마이걸 대홍단 감자 자, 갈게요 네 1, 2, 3, 4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아먹겠죠 야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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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못아먹겠죠 자, 누구부터 갈까요? 이건 진짜 처음 본다 또, 아림부터 가요? 아, 이번엔 미미 언니부터 가요 이번엔 거꾸로 가죠 아, 미미 괜찮죠 미미 먼저 쓰고 아, 진짜 귀엽다 아, 예뻐 뒤에만 살짝 어, 어, 어 연습해 봐요, 언니 눌러봐요, 눌러봐 어머, 귀여워 어머, 벌써 상큼하다 상큼 래퍼다 이건 탈락 없어요, 탈락 아, 진짜요? 소리까지는 괜찮죠 우선 거, 이런 거 오케이 하나, 둘, 셋 탈락 탈락이 없는데 탈락이 없었는데 특탈락이 생겼습니다 넌 좀 급하지 않았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추볼까요? 빨리 해치고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 하나, 둘, 셋 감축 하나, 둘, 셋 감축 좋아요 벌써 친구 왔어 친구이셨죠? 지금 저는요 상큼한 표정이예요 이미 상큼해야 돼 상큼하게 상큼하게 우리가 상큼해야 돼 냄새가 없지? 우와, 비니 봐 와, 비니야 너무 무리하진 말고 아잉차예요? 네 저, 어제도 먹고 왔어요 둘이 사먹어요, 맞죠? 진짜로? 비니 빼놓고는 지금 다들 못먹거든요 미미도 왔어요 한계가 왔어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떨어지면 끝입니다 잘한다 seized disadvantage 지금 지금 지곤없이 나니 지곤없이 나니 지곤없이 나니 지 Alban 비니 형 왜요 규싱처럼 쟈 strawberry 귀싱처럼 여기는 사실은 다른 친구들 Wes 이런 의견들 들의 해봐야 하고 1.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랑 안 맞는 사람도 있죠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불편하다 귀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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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처럼. 이거는 사실 다른 친구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승희 생각은 다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승희랑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내가 불편하다. 싫은 건 아닌데 안 맞는 건 있어. 승희가 누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사이에 안 좋은데, 사이에 되게 좋은데. 소울도 있는데. 호캉스 해도 되는데. 편하게, 편하게. 양양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들었다, 얘. 맞아, 맞아. 자, 내리고. 오케이, 미미는 얘기해줄게. 호텔을 좋아해. 호캉스? 그래, 그래. 야, 얘도 들었어. 얘도 들었어. 얘도 들었어. 진짜? 지우는 왜? 어차피 양양까지는 못 가요, 못 가요. 양양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옆에는 양양 금방 가지 않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들이 오래 가는 건 이런 거예요. 사적으로 서로 안 어울리니까 오래 가는 거야. 아, 미미 혼자. 어, 미미는 왜? 투표, 투표. 네. 제비벅이 이겼어요. 제비벅이. 그럼 그거를 한 번도 안 바꿨어? 그때 이후로 안 바꿨어요. 한 1년 넘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바꾸기로 했잖아. 맞아. 바빠가지고. 아니, 시간 들지 마라. 시간 많아. 시간 많아요. 나는 없어.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근데 사실. 미미. 아, 마카롱 만들었었잖아. 나한테 먹으라고. 안 하더라. 아, 오케이.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언니, 진짜. 마카롱 뭐라고. 마카롱 뭐라고. 지수아, 먹었어. 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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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잘 봐봐. 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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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종이는 먹을 수 있는 식용 색종이야. 여러 색깔로 지금 쌓여있는 이 색종이를 한 입씩 베어 물면서 색깔별로 정리합니다. 비니가 한 명을 지목해. 나의 버금가는 정리왕은 누구야? 저는 미미언니요. 오! 미미언니요. 맞아, 미미언니. 야, 윤석 기분 아프다. 왜요? 나도 정리 잘하는데. 야, 너 진짜? 으악! 공기. 네, 아이구. 시작! 아이고. 이게. 네. 그런데 비니가 조금 더 날렵하네. 야, 비니 너무 잘하는 거야? 여기 봐봐,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어, 지금. 야, 그런데 놓는 것 자체가 다르네. 비니는 이렇게 맞춰지는데 얘는. 뭐? 그러네? 진짜? 방향이, 방향이 다 다르잖아. 하잖아. 헐, 소름. 비니는 저기를 딱 방향 그대로 놔야 돼. 끝났어. 그대로 놔야 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우와, 얘 엔딩 끝났어. 얘 엔딩 끝났어. 자, 오마이걸의 정리왕. 우리 비니 A. 예! 여기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네. 자, 다음은 미미. 슈퍼더커 컴퓨터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미미는 연체 인간이다. 미미가 유협성이 아주 남다르다고 하는데 다리 찢기 이런 거 가능해? 다리 찢기는 되죠.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아... 어? 와... 아... 아니, 저는 엄청 뻣뻣했는데 늘렸어요. 아, 진짜 그게 늘렸죠? 원래 거의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에이, 그 정도였네. 아, 진짜인데? 하면... 자, 과연 미미가 가장 유연한지 우리가 대결을 한 번 해볼게. 하이힐을 신고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다리를 굽히지 않고 이동하면서 바닥에 젤리를 쓰고 먹어야 되는 게임. 와, 진짜 높아. 아, 헐. 준비, 시작! 걷지를 못하는데? 우와! 방금 태워도 길이 갔는데? 걸을지 굽혀도 돼요. 자연스럽다, 근데. 귀여워. 너무 웃긴다. 걷는 게 불편해 보여서 그렇지? 아! 스크림이야, 스크림! 아리를 맘에. 아리 할 수 있지. 조심해, 아리나 발목. 아우, 야 하이힐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잘 어울린다. 아! 준비, 시작! 다리 굽히면 안 돼. 다리 굽히면 안 돼. 안 닿아. 어머. 다리 굽히면 안 돼. 다리 굽히면 안 돼. 다리 굽히면 안 돼. 안 닿아. 어머. 다리 굽히면 안 돼. 어머, 어떡해. 굽어놔야지. 그 상태로 집어야지. 굽어야지. 다리 굽히면 안 돼. 자, 하나 먹어야지. 먹고. 그렇지, 너 왜 이렇게 안 쓰렸냐. 굽혀야지. 집에 가나? 다리 굽히면 안 돼. 굽히면 안 돼? 굽히면 안 돼. 굽히면 안 돼. 간다. 굽히면 안 돼. 또 하나, 마지막 하나. 간다. 어, 굽ힴ해야지. 1번 씹었죠. 자, 우리 미미 에잇!